제가 앵콜복으로 일단 신나는 곡으로 한 곡 더 띄어 드릴게요 W라는 곡 띄어 드릴텐데 아 앵콜되는데 박수 한 번 더 가능하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곡은 여러분들께서 호흡을 조금 맞춰주시면 좀 더 신나게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랑 수업 한 번 해보고 띄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곡은 니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따스라 하지마 이렇게 지으시면 됩니다 어이! 이렇게 지으시면 돼요 좋습니다 가볼게요 니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따스라 하지마 니가 니가 나쁜 남자 내 따스라 하지마 너무 좋구요 하나 더 따르륵 따르륵 너무 잘해볼까요?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여성분들은 내 가 니 누나야 또는 내 가 니 언니야라고 외쳐주시고 남성분들은 내 가 니 오빠야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! 따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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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만 외쳐주시고 정말 신나게 첫 번째 앵콜복 띄어 드리면서 앵콜복 또한 마지막 인사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앵콜복 따르륵 한 곡 띄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앵콜복을 통해 박수 안 하시면 안될까 하시죠 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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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름 fra giam niet som colors 미 cette 8 app et en 내 눈에 띄는 내게 한 번이야 눈빛은 날 내가 위여 눈에 띄는 날 내 눈아야 내 눈아야 동시에 안 돼 직선 한 번 더 영원히 사랑해 감사합니다 하나 말 함께 한 번 더 1, 2, 3, 4 네가 먼저 내 처벌지는 뜻까지 마 네가 먼저 통이 지는 뜻까지 마 네가 내 원단을 고백하시지 마 누군가를 물어 누군가야 느린 너야 누군가를 물어 누군가야 느린 너야 이혼자 저녁저녁 넌 죽겠지 넌 후회하겠지 넌 너 흉히 사랑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엄마도와 동아오 들켜! 고마워 다시 가자 용자에 계신 분의 소리야 와아아아 저 고맙습니다 용자에 계신 분의 소리야 와아아아아 너너로 다같이 와아아아 감사합니다 와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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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 앵냉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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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좀 남은 뜻으로 뭐라고요? 앵냉콜! 네, 어쩔 수 없이 앵냉콜 한 번 더 붙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앵냉콜도 마지막 인사 드려요 말아요? 아니요! 드려요 말아요? 아니요! 저 물 한 잔만 마셔도 괜찮으실까요? 네!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여기 그 앵냉콜 탈출 페스티벌 2023 오늘이 전야제라고 합니다, 여러분.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내일은 또 개막식이래요. 내일도 많이 많이 와주세요 아셨죠? 네!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같이 찍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, 국제 탈출 페스티벌이니까 그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나요? 네! 그러면 이렇게 국제 탈출 페스티벌 제가 주는 거란에 많이 많이 홍보가 되라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지역분들도 이곳에 많이 많이 참아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참지셔서 SNS 하시는 분들은 참, 안동, 참, 진통, 국제 페스티벌 이렇게 구워주셔서 안동 국제 탈출 페스티벌이 정말 널리 널리 알려지는 이제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또 끝났다 되니까 박수만 인색하네요. 그죠? 인색하시네요. 그죠? 감사합니다. 하, 물을 못 마셔서 말하려고 물을 못 마셔서 말하겠습니다. 하, 감사합니다. 엥댕 공고 받고 이 엥댕 공고 또한 마지막에 짱 드리고 뛰어나고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 신경 괜찮으세요? 예! 많이 추진 않으시구요? 예! 그렇다면 엥댕맹까지 받고 가는 걸로 여러분들과 약속 사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엥댕 프로그램 D.O.C.와 치울리라는 거 띄워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